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회귀 쪽에 있는 포토샵에 왔구요. 여기 먹을 것들이 엄청 많아요. 포토샵 안에 먹을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여기 있는 하리보. 엄청 많은 하리보랑 벌써부터 듀언이가 침을 막 주륵주륵 흘리고 있는데 인형이나 피규어가 아니라서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일단 빨리 도전해보죠. 빨리요? 마음이 좀 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봐주세요. 이거 약간 기계 소리가 나는데 탑을 조금 낮추려고 해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살짝만 낮춰줄게요. 코프로스트가 너무 높지 않아? 코프로스트? 코프로스트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코프로스트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잡아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지. 얇게? 얇게? 응 잘 들어갔다. 안쪽으로. 옆쪽으로 붙여버리거나 하는 것 같아요. 코프로스트랑 같이 다른게 멘토스인가? 멘토스는 좀 좋은데? 원래 하나씩 먹으면 끝도 없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맞지. 멘토스! 멘토스가.. 잠시만요. 여기 좀 아니다.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이거 그냥 리터치하고 거기서 풀을까? 여기서 풀을 시작. 하나만 하나만. 됐다. 여기 잡아도 되나? 근데 이거 잡으면 똑같아질 것 같은데? 응. 괜히 잡았네. 일단 해보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서 운전을.. 여기여기. 이쪽으로 잡아야 되나? 모서리. 그쪽 모서리 잡아서 좀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쪽? 응. 근데 저쪽 끝이 버텨줄까? 어이구.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건 나도 버려지. 아 이 자세가 애매해. 나 지금 얘 뽑으려고 하는게 아니지. 어이. 저거 뭐 뽑으면 좋지? 뽑으면 좋죠. 나 멘토스 좋은데? 어 나같아. 저거 컴퓨터 하면서 먹으면 금방금방 없어진다고. 아니야. 이거를 좀 자세를 아예 바꿔버리거나 아이고.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길라인으로 뽑으면 되냐는데? 길라인으로 보내버립시다. 두훈이가 좋아. 다리보. 어 좀 낮아졌네. 뒤로 뒤로 가. 어. 아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한번 리터치 해버리고. 어. 아 잠깐만. 조금만 더. 얘네끼리 서로 붙어서. 나 일단 한번 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버려? 응. 한번 버리고. 나 집게를 빼야 될 것 같아. 아. 빼야 된다고? 빼고 여기 밑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나 이거 앞으로 잘못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래쪽? 응. 그렇지. 타고 내려가고. 안에 하리보가 좀 굴러..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 살긴 살겠다. 그래도. 이거 너무 일로 가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탑을 좀 얘를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아냐 아냐. 일단 좀 더 해보자. 근데 저거 가져가서 자리 잡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냐. 그냥 끝까지 갖고 가볼까 한번? 이따 차지 말고. 응. 탑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아니야 나쁘지 않아. 살짝만 헤어 놔주고. 우와. 이거 약간 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안 돼. 지켜먹기. 이거 걸려가지고 온전해서 뒤로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컷. 빨리 걸리고. 어. 그러지 말고. 근데.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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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잠깐만. 여기 비니. 좀만 오른쪽. 아니. 여기 레벨에 걸려야 된다고. 아냐 아냐 아냐. 보고 있는데.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됐다. 나이스. 아. 이거 좀. 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안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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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되게 애매해졌는데. 최대로 박혔다. 저 안에 쏙 들어가 버렸네. 박스가 아니라서. 야. 저거 퍼낼 수 있나? 일단 퍼내고. 아. 조은이가 먹고 싶은 살이고. 이렇게. 실패하나요? 안 돼. 아.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아.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아. 아. 몰라. 나.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헤바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는 힘들고. 하려면. 어. 카스타드 뽑아야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잠깐만. 야. 잠깐만. 나오라고. 나오라고. 아. 이거 잡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뒤에 있는 거 하던가. 근데. 이게. 이게 더.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잘 걸리기만 하면. 그래. 가능성 있는 걸로 해야지. 저기. 아니. 그러니까. 파워 들어가지. 됐다. 어. 이제 각 잘 나왔네. 응. 각은 괜찮아. 잘만 잡는다면. 됐나? 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는 박스기 때문에. 훨씬. 낫겠죠? 박히는 이름 없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기만 하면. 세 번 남았고 여기에. 컷. 응. 잘 잡았다. 세 번만 가지면. 오케이. 아. 근데. 가만히 있어야지. 좀.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제발.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갈 수 있나 이거? 일로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걸려? 야. 할이 보여서 걸려서 못 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야. 니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실 여기 다 보고 가죠 뭐. 알았어.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결국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원하는 위치까지 왔어. 뒤집어야돼.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 말고. 한 번 남았어요. 오케이. 어. 잡았다. 살렸어. 음. 자. 뒤에 한 번 남았는데. 오케이. 알아라. 잠깐만. 잠깐만. 어. 빠졌다. 빠졌다. 아. 일단 놔둬. 일단 놔둬. 나와서 뒤에 잡아야겠지? 나와서 뒤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지? 제주 matrices 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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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지금 근데? 왜 들어가는거야? 몰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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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남았으니까 그래도 하리보는 안 되고 저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어 맨 뒤에 있는 거 그나마 탑에 영향을 많이는 안 받으니까 저 그거 치즈인거잖아 키브로 응 몽쉘이랑 같이 지금 탑은 괜찮은데 올라가야 될 수 있을까? 킨? 야 이제 탑수도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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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고장난다 어 안돼 안돼 저거 너무 맨 뒤에 있는 거가 딱 센데 조금만 조금만 좀 두껍게 잡아야 되나? 너무 끝을 잡아가지고 두껍게? 잠시만요 제가 또 꽝손이 기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보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약간 카스타드 뽑은 거 요거 하리보로 두윤이가 세신 바꿔주셨습니다 몽쉘은 선물로 주셨어요 네 오늘 다사다나나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옆 pratique 지가니 감사합니다.